코로나19 진단검사의 중추기관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5일 개청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개청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행사는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4시간 체계로 가동 중인 코로나19 검사실 등을 둘러본 후 코로나19 극복 퍼포먼스로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서구 유촌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실험실과 연구실 등을 갖춘 감염병 연구동과 식품의약품 연구동, 동물위생시험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물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받은 건물로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모든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